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들 살다가 깡패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대학교 이후부터는 못 만나봤지만 중고등학교 때 종종 만나봤습니다 근데 대학 이후에 만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차 뒤에다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해서 성산대교를 건너 감신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중간에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사거리가 거기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런데 제가 사거리로 진입하는 순간 불이 노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사거리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얼른 속력을 내서 거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갔는데 왜 이렇게 긴지 앞으로 갔을 때는 횡단보도가 갑자기 파란불이 켜지면서 저는 그 가운데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란불도 그냥 애매하게 걸리고 파란불도 애매하게 걸리고 그러는데 신호등 앞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교통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불인데 뭐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노란불에 걸린 게 아니라 신호등 파란불에 횡단보도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딱지 끊으십시오 했더니 딱지를 끊는 대신에 이 양반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담배값이나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생 담배를 펴봤어야 담배가 얼마인 줄 알죠 그래서 제 부모님한테 여쭤봤더니 부모님도 평생 담배를 손에 대보지 않으신 분들이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얼마쯤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한 천원 이천원 그럴까 싶어서 이천원을 그 사람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쪽 계열 사람은 대충 한 5만원 정도를 담배값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순진하게 그냥 이천원 쥐어주고 그 사람도 웃고 저도 웃고 그리고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깡패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깡패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놓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깡패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뜯어내고 저것도 뜯어내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비법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아요 대신 실패한 자들이 감사할 때 무너진 자들이 기뻐할 때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한 감동을 주는 히스기아 왕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아가 유다의 왕이 됐을 때에는 국제정세가 마구 요동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자기의 영토를 마구 확장하고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거느리는 이제 제국으로 성장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옛날 구 소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흡수하면서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또 그 생겨난 돈 가지고 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 나라의 덩치를 키워가는 거죠 이제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또 계속해서 내려와 가지고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아가 전쟁을 눈앞에 두고 급한 나머지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깡패가 왔으니까 그랬더니 이 깡패가 하는 말이 이 아수르가 하는 말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깡패가 다른 게 깡패가 아니죠 이게 깡패예요 할 수 없이 히스기아가 여우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서 아수르의 왕에게 주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깡패는 역시 깡패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기가 아끼는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아와 그 백성 앞에서 아주 위협적인 연설을 하게 합니다 이 랍사게는 아랍말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유다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항복하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가 유다 백성에게 한 말이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현에 의하면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가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할 것이다 지저분해져 그럴 거면 은과 금은 뭐하러 챙겨갔어요 역시 멸망이 연기된 것까지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아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힘없는 나라의 이 서름이 북받치기 시작하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죠 제가 보니까 히스기아는 이미 영적인 그 기본기가 참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주 자동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역시 힘없는 사람은 빼기라도 좋아야죠 그때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랍사게는 급한 일로 본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후부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수로 왕 사네립은 림나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야 했는데 거기에서 랍사게를 필요로 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을 내가 당장 다 쳐서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왕이 급하게 부르니까 좀 멋쩍지만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철수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에서 나타나시거나 하늘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움직임을 조종하시며 인간의 모든 나라들 기업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배경에서 일하시고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못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과 히스기아에게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개가 얼마나 교활하고 얄미운 사람인지 자기의 왕 사내립을 도우러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히스기아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속 뒤집어 놓는 사람 맛있는 반찬 꼭 해주면 그거 먹기 전에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맛있는데 이 소리 한마디 하고 먹는 사람들 있죠 제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고참 하나가 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1박 2일 외박 나가면서 혹은 자기는 14박 15일 휴가 나가면서 그냥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만 나가면 쫄병들이 좀 쉴 수 있는데 꼭 나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청소 완벽하게 해놓고 쫙쫙쫙 하면서 일을 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설교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갈군다는 말이 있죠 그런 고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을 줄 알아 그냥 혼자 휴가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꼭 속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랍사개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유다를 놓고 떠나지만 결국 돌아와서 유다와 히스기아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지껏 멸망시켰던 나라들의 이름들을 막 대요 이런 나라들을 내가 다 멸망시켰는데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항복할 준비를 하든지 죽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히스기아와 유다의 백성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더욱더 절망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의 예언 같은 거 안 맞을 거다 그러면서 랍사개가 말을 하고 떠나는 거죠 이사야는 분명히 이 랍사개가 그 다음에 이 사네르비 본국으로 가서 거기서 칼에 맞아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랍사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 어느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일부분이에요 항상 우리는 절망과 소망 이 중간에 걸려있게 되어 있어요 랍사개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랍사개의 말을 믿든지 하나님의 말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상황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문제가 이 히스기아는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망스럽죠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교회 다니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막 자신감도 생겼는데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은 이게 도대체 뭔가? 교회 다니면은 복받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는 절망과 소망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소망의 싸움이죠 희승의 왕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랍사계의 사신들이 전한 랍사계의 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고 랍사계의 편지를 선택한다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항복해야 되는 거죠 그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선택은 할 수 있었어요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희승의 왕은 랍사계의 편지를 들고 여우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주 조목조목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놓고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상황을 아주 소상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소원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희승의 왕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선택했어요 랍사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절망이 정말로 소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가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희승의아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사랑으로 관찰하시며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셔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희승의아 왕의 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19장 35절에 가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절망이라는 깡패는 여러분들 앞에 송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부랴부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니누의 군권에 거주하는 동안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네립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배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앞에 절망이 다가왔을 때 소망을 선택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을 바로 그때가 내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마저 버리면은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이 뭐가 남아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 절망을 탈출하고 이제 소망을 느끼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아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절망에서 이제 소망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승이야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한 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여 아버지 하나님